성경이 전하는 재정관리의 지혜 성경은 현대 재테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돈과 자산관리에 대한 지혜와 원칙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재정관리 가르침입니다.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쉽과 부의 덧없음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이 청지기임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4-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비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경은 부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잠원 23장 4-5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슬기를 버려라.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부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물질적 부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출처 에크메일점컴 지혜로운 계획과 나눔 자선 성경은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원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고린토 후서 9장 6-7절에서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이 정한대로 해야지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굿뉴스 그리고 성경은 빚을 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빚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 중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백슬레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재정원칙을 따르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현대 재테크와 결합하여 실천하면 더욱 지혜롭고 의미 있는 재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